나 방대위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. 이제야 네 진심을 깨달았어. 네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. 이태란과의 사랑을 꿈꾸는 연애나 사랑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데. 저 자세가 안정적이지는 않아요. 이태란씨가 좀 키가 있으셔서 조금 돌리기 힘들텐데. 엉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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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록기 빈약 되세요 원 정말 훌륭한 음악입니다. 이야 음악을 들어보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계속되는 촬영에 도무지 정신을 못했는데 와우 아, 정말 어저쥬yt니... 어저쥬하게 통장은 준다. 정말 어저쥬yt니요?